이 작품의 이름은 백자청화 오조용문이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오조용문이 항아리는 왕을 상징하듯이 거대하고 품이 있고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본 48회의 마이아톡션이 출품된 만큼 그동안 있었던 모든 국내외 경매 기록을 가벼이 경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 5월 15일부터 개최되는 프레뷰잉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런 수준의 백자를 관람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